바이러스로 오염되버린 마크 세상을 구출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댕겼는데 마지막 딱 두개만 남아있습니다. 앞에 거미사원에서 제가 거미눈 재료를 얻어가지고 좀만 있으면 바이러스 백신의 재료들을 거의 다 모았거든요. 그리고 말이죠 거의 뭐 끝판왕무기 삼지창 획득했거든요. 이제 상당히 강력해졌습니다. 저도 이제 갑바도 다시 강화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최강세트를 한번 가볼까? 와 잠깐만 최강세트라고 할만하네 풀세트 맞추기도 힘들구만? 낄 수 있는 것만 껴두고요. 오 그래도 꽤 업그레이드 됐어. 이번에 구출해야 될 곳은 바로 네더입니다. 네더까지 오염이 돼버렸어? 와 겁나 멋있고 너무 아쉽게도 타지는 못합니다. 자 그래도 이제 최종 보스가 머지 않았거든요. 오염된 위더 스킬레튼이네요 이거 잠깐만 야 이한테 맞으면 상태 이상 걸리는데 우선은 가스트의 눈물 다 얻어가지고 나가야 됩니다. 우선은 상자는 좀 많이 보이는데 맵이 저게 끝인가? 자 조심스럽게 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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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메! 야 얘는 딱 봐도 겁나 위험해 보이지 않아요? 나 썰리 듯한 느낌 강하게 듣는데 기본 탓이야 이거? 아니야 이건 안 먹어라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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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! 한번 맞아볼까? 으아악! 아우! 아우! 얘네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상태 이상 걸리는게 약간 문제네 하지만 끝판왕 장비를 통해 생각보다 맞을만 합니다 예 아 근데 여기서 또 위더같은거 하나 딱 튀어나오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오케이 진짜 위더가 나오진 않겠죠? 에메랄드 야무지게 챙겨주고 좋아 파밍은 아주 수월하게 대고 있어요 이쯤에서 눈물 한 개쯤 나와주죠 한 개만 더 얻으면 탈출 각이여 나 이제 보내줘 난 나갈래 나이스! 헤헤헤헤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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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거의 그래도 끝판왕 장비 맞추니까 너무 쉬워졌는데요 세상 구하는거 일도 아니구만 조준하시고 준비하시고 쏘세요 잠깐만 여긴 조금 위험한데 좀 위험한데 오지마 오지마 한마리씩 한마리씩 덤벼 한마리씩 덤벼 체력이 안 찬다 야 망했다 어떻게 하냐 어? 오우야 이 위기다 으 어적 체력찬다 체력 채워주고 한마리씩 잡아 에잇 추워 아이샱 마지막 빠세이 짜세이 짜세이 그리고 크리스탈 파괴 야 야 그거 얼마짜린데 야 아니 뭐야 내 30차 어 저기다 저기 꽂혀있니 너 깜짝 놀랬잖아 얍 오케이 이렇게 해서 뿅 크리스탈 파괴 완료 그리고 구출 갑시다 나와라 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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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온 요 자 이제 가스트 눈물까지 얻었고 남은 치료제 재료 단 한가지만 남아있는 것 같거든요 오염된 엔더입니다 가자 이제 마지막 간문이여 이 세상을 구원할 마지막 스테이지 새로운 장비 얻었나? 어? 8 최종전은 이 활로 간다 마지막 엔더월드까지 구출하고 세상을 구원해보겠습니다 우와 돌연변이 엔더맨의 모습 한번 볼까요? 어머 우와 야 야 이거 블럭을 집어 던지네 얘는 오우 오우 안되겠다 찔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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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 몸빵이 왜이렇게 세이해 오우 오우 잤는데 한참 걸리는데 쇼 그리고 쟤는 상태가 상당히 안좋아 보입니다 어? 어? 잡히지도 않네 오우 어 무비기 치는거 보소 오우 야아 스피드가 거의 뭐 10배 강화된 으그그그그그그그 으으 엔더맨인데요 미니 엔더맨과 그리고 뮤턴트 엔더맨까지 쉽지 않네요 오우 완전히 바이러스에 잠식된 엔더월드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이정도면 거의 뭐 엔더드래곤도 한수 잡고 가겠는데요 어이씨 일단 얘도 잡고 차 오우 확실히 마지막 스테리지 라 그런지 쉽지 않아요 아니 재료가 그리고 한개도 안보여 어 여기는 마지막이라 재료를 안주나 따로 아 따라오지 마임만 갈길 바쁘다 이곳은 설마 그 생긴게 보아하니 딱 그 엔더드래곤과 배틀할때 보이는 그 최종 스테이지군요 모든 크리스탈을 파괴하기 전까지 이 바이러스의 근원 오염된 엔더드래곤 같은 느낌인 것 같은데 최종 버스 등장했습니다 저 엔더 크리스탈을 파괴하고 얘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이 모든 바이러스의 근원답게 저 안쪽에서 각종 몬스터들이 계속 스폰이 되고 있어요 야 이럴때를 위한 활이구만 준비하시고 준비하시고 파이팅 아 뭐야 이걸로 안 터지나 털마 최종 버스 등장했습니다 딱 보아 하니 얍 일루와 이리와. 이거는 먹어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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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미지가 들어가지 않아요. 무적입니다. 이거 빨리 엔더 수정 다 파괴해야 돼요. 뻥. 하나 컷. 와 이 자식이 이거 이렇게 생겼구만. 생각보다는 굉장히 잠잠한데요 얘가? 이야. 뭔가 예전에 엔더 드래곤 잡을 때 생각이 좀 납니다. 어 죽을뻔 했다.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어 깜짝이야. 아 싹 다 달라간 줄 알았잖아. 자 모든 엔더 수정 파괴하고 무적 상태에서 풀렸거든요. 이 바이러스의 모든 원흉. 내가 보내주마. 너를 위한 선물이야. 이거 나 드세요. 그렇지. 자 데미지 들어간다. 먹어. 먹어. 이거나 드세요. 어 생각보다 좀 단단한 것 같은데. 야 이거 죽는 거 맞냐 얘? 자 남은 화살. 탄. 여덟 발. 이거 안에. 잡을 수 있을까요? 얍. 죽어라. 죽어. 너. 빨리 재료 내놓으란 말이야. 마지막 한. 발. 좋습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. 모든. 이 바이러스의. 원흉을. 해치우는 데. 성공했습니다. 예이. 예이. 이 바이러스의 이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